이거는 너무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. 연인들끼리. 그런데 왜 다시 만난 거예요? 어쨌든 그 여자애를 보러 가지 않았다고 했었고. 그냥 한 번 심심해서 해 봤다는 걸 믿었어요. 일단 믿어 줬어요. 호기심일 것이다? 네, 호기심에. 남자면 그럴 수도 있지. 어지간히 심심했나 보다. 원래 좀 엑스가 개방적인 스타일이에요? 아니요. 그렇지 않은데? 네, 되게. 약간 보수적인? 네, 보수적이고 과부장적이고.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이 자기의 심사를 찍어서. 그게 말이 안 되는데. 그렇죠. 아... 약간 보수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까지 제재를 했었어요? 술 먹지 말라고 해서 3년 동안 술 안 먹고. 세영 씨 표정 봐요. 그래서 옷도 그냥 치마 입지 말라고 하면 치마 안 입고 레깅스 입지 말라고 하면 안 입고. 그래서 맨날 박스티. 어? 이런 거. 어. 아니, 너무 그런데 일관성이 없다. 아, 친구 못 만나게 했어요. 어? 제 친한 언니. 왜 못 만나게? 과거를 다 아는데. 이제 그 언니랑 저랑 되게 친해서. 매일 같이 만나는 사이였는데 오빠가 만나지 마. 이래서 언니한테 진짜 미안한데 만나지 말래. 당분간 못 보겠다. 화나서 못 보겠다. 아니, 난 진짜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 중에 최악인데. 아니, 나는 인간관계까지 간섭하는 건 아니지. 진짜 안 되지. 왜 싸우기 싫으니까. 약간 애초에 그런 그 싸움의 빌미가 있는 거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구나. 맞잖아. 진짜 안 돼, 안 돼. 그 사이버 외도 한 이후에 얼마나 더 만났다고 그랬죠? 500일 정도 더 남았어요. 500일 가까이.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전처럼 또 다시 또 사랑하고 꽁냥꽁냥하고. 똑같이. 500일 때 그것도 그냥 한 번 호기심에 한 거겠지 해서 용서해 줬는데. 그 여자의 촉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. 원래 일주일에 한 5일, 6일이 붙어있던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붙어있고. 어머. 막 그러고 맨날 휴대폰만 보고. 어머. 전화 잘 안 받고. 그리고 휴대폰 잠금도 생체인식으로 싹 다 바꿔놓고. 어. 그래서. 못 풀게. 촉이 안 좋아서. 그 유튜브 광고 보면은. 어. 알고리즘 때문에 뜨잖아요 뭘. 그땐 떴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걸 보면은 그거 관련된 거 촉되는 거 말하는 거죠? 근데 그것도 여러 랜덤 채팅이 뜨더라고요. 야 상습범이네 상습범이야. 우와. 잘자. Ell